됐어요? 완전 무슨... 무슨... 진짜 컨텐츠 안에 있는 것처럼 나왔다 누군가가... 누군가가 납치했어요... 그거구나 안녕하세요 안녕 좋은 일요일... 일요일 맞지? 안녕 좋은 일요일이에요 오랜만이에요 네 저희 그냥 이렇게 스케줄 다 같이 했는데 생각난 김에 V LIVE 해봤어요 역시 나이스 테일 형 테일 짜니 마크 유파 재현 티용 고영 찬이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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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형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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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었어 까먹었어 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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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태훈 형 태훈 도영 둘 저요 저요 도영 도영 정우 7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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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맞습니다 다음 저희의 이렇게 건조할 수가 다음 저희의 컴백 곡 타이틀은요 I am ground 나 깜짝 놀랐어 진짜 나 진짜 맞아 맞아 근데 아직 제목도 안 나왔어 제목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난 놀랐어 그치 장난 아니지? 좋았지 좋았지 아 그러네 저기 있어 열심히 저희 지금 열심히 정말 열심히 컴백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로다가 켜봐서 그리고 그거 안 왔어? 이게 내 생일이야 아 뭐야 어떻게? 내 일 아니야? 마크 생일 마크 생일 시작 마크 생일 아이씨 미안 미안 근데 또 이제 사실 8월인데 8월에 그래서 우리 내일 내일 저녁에 파티하기로 했잖아요 아니지 내일 새벽 1시 딱 좀 치자마자 만나기로 했잖아 그래서 나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네 그러니까 맞아 우리 엄마 생일이거든 진짜요? 나랑 같은 생일이 유명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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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할게 생일에 모이면 안 되니까 아 그러네 아 그러네 그냥 만약에 생일 파티를 이렇게 못 모이겠네? 그러네 그냥 만약에 생일 파티를 이렇게 못 모이겠네? 다들 다들 뒷코 들어와 다들 뒷코에서 팔바람이 날잖아 약간 드레스코드 같은 거 그래서 왜 우리가 오늘 V LIVE를 한 거야? 오늘 오늘 왜 저희가 V LIVE를 켜냐면요 진짜 궁금해요? 궁금해요 그게 말이야 그게 말이야 그게 말이야 그럼 지금부터 시작! 아까 도영이가 설명해줬잖아 이겼다 근데 옆에서 제일 열심히 나와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다 같이 또 모였으니까 네 오랜만에 준비한 것들을 오늘 보여드리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 그날 그날이 요새 나는 박수를 이렇게 안 치고 이렇게 쳐 맞아 박수 이렇게 요즘 이게 유행이라네 맞아 맞아 나는 이렇게 하거든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좀 나는 요즘 손져도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깨끗해야지 손질이 너무 많은데 그만해 난 이걸로 가끔 소리내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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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는데 붙어있지 마 잠으로는 이미 잠으로 붙어있어 아니야 붙어도 돼 꼭 붙어있어 근데 저희 컴백이 많이 남아서 아주 좀 일러 우리 한 달 아직 9월이 아직 안 됐으니까 내 생각에 지금부터 스포를 모아놓으면 한국 봤어 곡이 나올 수 있어 그때까지 지금부터 이제 스포이 지금 벌써 지금 벌써 컴백이라고 얘기했어 우리 그때 뭔지? 그 우리 그 팬미팅 하긴 위엠에서도 8월에 해도 돼? 8월에? 8월에 뭔데? 먼저 해도 돼? 형 해도 돼 형은 해도 돼 내게로 컴대 형이 서로로 할까? 서로로 한 번 나왔다가 하긴 그 얘기밖에 없었어 사실 그러니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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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오늘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 그렇다 만약에 너무 스포이를 못 할 것 같다 그러면 오늘의 TMI 하나씩 오늘의 TMI TMI는 사실 오늘의 TMI 오늘은 쇼미 TEN 지원 영상을 딱 한 번 훑어줬지 거기도 제일 맘에 드는 사람 같지? TMI가 제일 맘에 드는 사람은 우선 훑어줬대 심사위원이야? 우선 헤이 형 랩하보쇼 맞아 진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알록달록한 옷 입은 분 한 분 생각나와대 5, 6, 7, 8 뭐? 그것까지는 내가 기억 못했지 아니면 이제 O& O& 이제 힌둥이로 나온다는 지원 영상 한 소절 해주세요 싫어 필름 하지마 오케이 다음 단위 괜찮다 아침에는 양말 안 신고 왔는데 지금은 스타일리스트 양말 신고 집에 갈 것 같아 진짜? 어쩐지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양말 지금 어디 가냐고 난 듯 오케이 mark 우리 벤야, 우리 버리지 않아 이거 진짜 TMI인데 그럼 하지 말고 잘했어 못돼 아니, 뭐라 하지? 우리, 나 숙소이모 신발 사드렸어 그냥 답장해 진짜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잘했어 잘했네 멋쟁이 짱이다 짱 오늘 TMI는 걸프를 쳤어 오, 진짜? 진짜? 진짜랴? 형 거짓말은 안 돼 거짓말은 안 돼 거짓말은 안 돼? 거짓말은 안 돼? 아까 그냥 저거 보면서 하고 싶다고 그랬었잖아 걸프를 봤는데 걸프를 치고 싶더라고 어, 오케이, 오케이 치고 싶었어 고프? 응 오케이 지금 TMI는 내 TMI는 지금 이 에어컨 온도가 18대 오 오, 멋있다? 아니면 괜찮다? 그리고 또 TMI는 어 그리고 TMI는 그리고 TMI는 TMI는 근데 뭐 뜻이야? TMI는 근데 Too Much Information Too Much Information 원래 그런 거 같아 여기 이건 뭐 묻은 거야? 자 이거? 이거는 다음 TMI 아, 오케이 너무 많은 걸로 아, 귀여워 귀여워 다음 시장에 오늘 TMI 너무 많은데 어떻게 뭐부터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좋아, 좋아 탑 탑 하나밖에 안 돼? 탑 원 탑 원 아, 진짜 탑 원? 어 오케이, 탑 원 오늘 진짜 나 그렇게 생긴 카메라 처음 봐 어 어 오늘 탑 원 탑 원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진짜 너무 못 봤을 거야 이거? 진짜로 그 목이 목이 침 있지, 침 응 목이 침 같은 카메라야 오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하지 말까? 근데 나도 약간 너무 눈 아팠어 아, 둘 어, TMI 뭐였지? 너 지금 생각할 시간 되게 많았어 아, 근데 떠오르는 게 없어 아, 제 TMI는요 네 아, 좀! 싸우지 마 아, 제 TMI는 아, 집 가서 먹을 저녁 메뉴를 아직 거절했어요 아, 맞다 네 그러니까 나랑 같이 먹자니까 제가 거절했어요 진짜 괜찮아? 슬퍼 차단, 차단 거절까지 괜찮은데? 거부했어, 내가 나는 오늘 레모네이드가 너무 먹고 싶었어 그래서 먹었어? 레몬에이 먹었지 왜 안 먹었어? 약간 레몬에이 레몬에이 타임맹이 중요하거든 뭐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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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맹이 중요하다 타임맹이 중요하다 타임맹 근데 진짜, 진짜 빨라 너무 빨라 자, 마지막 겨울 나는 오늘 카메라, 되게 신선한 카메라가 있었는데 친구와 교감을 했어 어 그러니까 되게 진정한 프로지 카메라와의 교감 카메라와의 진짜 너무 모르고 부딪힌 것 같기도 하고 어, 약간 살짝 그런 걸 뭐라 틀지 아, 빨리 친해졌지? 다툴 뻔했잖아, 좀 어 달려들던 되게 달려들었어 너를 좋아했어 싸우던데? 응, 진짜 그리고 매일 쉬는 시간마다 카스탕을 먹었어 많이 카스탕? 댓글도 봐봐, 댓글 스타 카스탕 맛있지? 댓글 도영 애교 플리즈 라는 저 잘한다 5, 6, 7, 7, 8, 7 아, 못둬 네 형이 요즘 많이, 많이 추지 않아? 뭐? 무슨 소리야? 이거 한 번 보여줘 아, 미쳤다 진짜 잘해, 근데 사랑 우리 온 라이브, 맞어? 이어? 도영 애교 플리즈라고 아니, 애교 플리즈 없었어 아니, 도영이는 사실은 도영이는 사실은 도영이 형 자리 잘못 잘못하셨나? 혜찬, 대형이 형 얘 입까지 란 게 너무 과연 이 형 이상해, 지금 아니, 애교 플리즈 아니 잠깐만, 혜찬 애교 플리즈 있네요 있네, 이게 오만, 어디? 여기 혜찬 애교 플리즈 진짜 있어 그 위에 바로 정화 애교 플리즈 있네 혜찬이도 애교 있네요 밑에 이태형,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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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 타이 롬? 타이 롬 마크의 애교 플리즈 아니, 애교 플리즈 말고 다른 댓글 없어? 솔직히 도영 숯가 플리즈라? 솔직히 우리 내일도 내일도 아니, 너만 숯가 플리즈 도영 숯가 플리즈 아니, 이태형, 이태형 이건 진짜 있었어? 어 진짜 있었어 아니, 자꾸 이태형이 자기 거래 뭐가? 그 숯가가 자기 거래가? 아니, 나 지분이 순 있지 않아? 자기 거래? 진짜 무조건 나는 순 아니에요 숯가? 숯가니까 숯가스 괜찮다고 나의 순 먹었어, 형이 주는 거야 이 자체는 이 자체는 반대였어 괜찮다 어, 약간 괜찮은데? 괜찮은데? 때때로 가끔은 내가 진짜 천자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면 나 애교 말고 보고 싶은 거 있어 뭐? 형이 또 지금 뮤지컬계를 정리하고 있잖아 와 아무랑 맞나요? 노래 한 찔레만 바로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맞아, 뭐냐 보러 와야 돼 팬분들께 또 많이 응원해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진짜 우리 중에 형이 제일 팬분들을 받겠네 맞아, 맞아 그치? 진짜 실제로 딱 한 소절 되게 반격스러웠어 나도 진짜 정말 뮤지컬 보러 가고 싶은데 진짜 아니, 근데 나 얘기했어 이미 나도 보러 가려고 했는데 너무 바빴어 그동안 또 바빴자는 우리 다 응 나 근데 진짜 가고 싶은 게 아니, 난 이미 매니저한테 얘기해놨어 근데 이 티켓을 그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내 얘기는? 형은 사실 웃을 것 같아서 내가 우리가 플랜카드 준비해 간다니까? 플랜카드 못 들여 진짜? 들으면 안 돼 들으면 안 돼 요즘 공연도 진짜 소리 지를 수 없는데 박수는 칠 수 있어 근데 진짜 그 마지막 카툰 꼴 때 다들 일어나서 기립박수 막 치시거든 울었어? 나? 응 박수 때문에 울었냐고 응 박수 때문에 울었지 않았어 근데 되게 감동적이었어 진짜 되게 오랜만에 형이 거기서 우는 우는 힘이 있어 맞아 그래서 집에서 맨날 연습해 연습 안 해? 그거 연습이 아니야, 태형아 연습이 아니야 연습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우리 솔직히 오늘 딱 브이앱 무슨 얘기 하고 싶었더라? 정리했는데? 아니 솔직히 우리 이제 브이앱 자주 할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사실 오늘 시도하는 느낌 오늘 약간 진짜 많은 스포를 하고 싶은데 맞아 진짜 오늘은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딱 깔끔한 거 딱 깔끔한 거 진짜 근데 진짜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많았어 슈우 씨 좀 많았어 거의 이 정도면 내가 들었을 때 앨범이 다 나왔어 거의 막 왕곡에 커플곡까지 들이나 기분이 이거 이거 지금 그냥 오늘부터 해석하기 시작하면 될 거 같아 그래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 다 마크가 그 시카 송을 부르면서 끝내자 뭐야 시카 송을 부르면서 그게 뭐야? 네이처 리포블이 안 봤어 시카 송 딱 하면서 끝내자 인스타 스토리에 네이처 리포블이 노래 만들어서 아 그랬었어? 아니 네가? 진짜 나왔었잖아 알겠습니다 아 중독성 그거 내가 찍어준 거 아니야? 맞아 좋아 아 그게 내 거였어? 진짜 야 그러고 보니까 말해봐 근데 나 진짜 쓰는데 좋아 어? 네이처 리퍼블릭 어 우리 좋아 나도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우리 진짜 개인 일당국까지 사다주자 맞아 이름부터 있는 거 맞아 맞아 테모마의 러시아스인데 너무 좋아 진짜 시카 세랑 진짜 제일 좋아 진짜 우리 생각해보니까 진짜 최근에 크리스마스도 벌써 보냈었잖아 우리 근데 우리 여러 가지 촬영을 해? 촬영은 아니야 아무튼 하는 게 좀 많아요 오 좀 걸렸어 좀 걸렸어 아직도 이해 못했어 아무튼 그러면 뭐 어떻게 형이 그러면 뮤지컬스럽게 노래하면서 딱 들어간 거야 네가 그러면 노래하고 있으면 한 명씩 등장할 테니까 마지막 네가 이사하고 괜찮아 그러면 자니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잘해 잘해 우리 비해 굿나 9명 여기서 찍어요 여기까지 이제 형이 꺼주세요 형이 꺼주세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내일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나요 내일도 만날 수 있잖아 아마 모르겠다 그거는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고 모래일 수도 있고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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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일 수도 있고 모래 citr 넌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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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